스마트 시티 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아주 트렌드죠. 아주 유행 엄청 타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또 스마트 시티 LHS 엄청나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거기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요즘 제시가 되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 모습에 대한 얘기에요. 이렇게 보면 뭐 차량 진단 스마트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스마트 파킹이니 자동주차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선적관리 뭐 배에 물건 싣는거 자동으로 막 다 인지를 하고 막 그러는거 수질의 모니터링 또 뭐 구조관리 드론으로 막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뭐 그 딱 이제 산에 조난당해있으면 드론이 거기 가서 막 막 사이렌 반짝반짝 거리고 있으면 헬기가 그 찾아서 막 가고 gps 정보 자동으로 전달해주고 막 그런거죠. 빠르게 그런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죠. 쓰레기관리 뭐 위치추적 애기들 뭐 학교로 쫓아다니는거 애기들 핸드폰으로 딱 차고 있으면 어디서 뭐 하는지까지 다 할 수 있죠. 방사선의 모니터링이라던지 횡단보도라던지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 이런거 아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없을 때는 가로등이 꺼져요. 그러다가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서 혹은 차가 나타나가지고 지나갈 때쯤 되면 최대조도를 나타내고 지나가면 또 꺼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전기절감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전기절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생각보다 많이 지금 스마트 시티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예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전략의 그 스마트 시티의 예시인데 국토교통과 제시한 어떤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교통부분 그 다음에 물관리 부분 그 다음에 생활복지 부분 에너지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통부분에 보면 대중교통정보. 우리 저기 버스 BMS BIS 알고 있죠. 그래서 버스정보를 다 보고 버스 타러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대중교통정보 연계부분이고.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것까지 스마트 시티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뭐 택시 뭐 말들이 많지만 아무튼 스마트 시티는 저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관리 부분도 친환경 수자원 관리. 그 다음에 재해와 재난대응 예측. 물이 뭐 방수량이 얼마면 얼마만큼 차오르고 자동으로 물은 얼마만큼 방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 물관리가 되겠고요. 스마트 홈 이런 건 요즘 많죠. 옛날에는 불 다 끄고 나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문 딱 닫고 나가면 불이 다 꺼지고 외축 모드로 자동 변경되고. 집 들어오기 전에 추울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30분 전에 작동시켜가지고 히터 같은 거 틀어놓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더 발전했죠. 요즘은 기온이 막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GPS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몇 킬로 거리 되면 알람이 딱 울려요. 그래서 히터를 작동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작동시켜. 손으로 안 하죠. 말로 통제하죠. 작동시켜. 히터 딱 돌아가고.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이게 스마트 시티가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 몇 년 내에는 아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스마트 시티는 텔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통신을 통한 기반 시설이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그런 도시를 말하고 IT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시공자재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anywhere, anytime. 그게 이제 IT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본 방침이죠. 세 번째로 실시간 교통정보. 원격근무 등으로 거주 편리성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한다. 원격근무 하기 때문에 출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볼 일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 자체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거주 편리성 향상도 당연히 되고요. 왜냐하면 차들이 그만큼 덜 다니게 되니까 그만큼 또 다니기도 편리하고 서로서로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